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연락을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희망을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건강을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생활을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